두 번째 이슈는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세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에 통신주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통신주들의 영업이익도 성장세이고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KT도 좋은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버무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통신주는 어떨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팔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 통신주들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붙어주면서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들의 추이를 예전부터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외국인 추이들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겠는데 요즘처럼 더더욱 바라봐야 될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외도세로 던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통신주입니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거든요.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증시가 하락이다. 그러면 사실 이제는 저력을 발휘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증시가 상승장이다. 그러면 이제 소외되는 종목이거든요. 통신주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입니다. 그동안 경기가 계속 올랐을 때 주가가 올랐을 때 작년에 정말로 소외받았던 주가 통신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약간 주가가 흐름을 타지 못하고 약간 주저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경기 방어주에 대한 통신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순환매 장세 속에서의 어떤 외국인들의 이익 전반치를 높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신주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매수를 하고 있다. 외국인 매수세 월드라서 보면 상위에 있는 게 LG화, SK텔레콤, 호텔신라, 신세계. 쭉 보면 보시면 SK텔레콤과 KT 이런 어떤 또 LG유플러스 상위 종목에 통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익 전망치, 올해 말부터 이익 전망치라든지 내년 이익 전망치도 통신주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미리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긍정적으로 계속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통신주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업체별로 좀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상승할 것이다, 말 것이다 라고 봤을 때요. 일단은 전문가들의 의견, 그 다음에 저의 의견도 마찬가지지만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왜 그러냐,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은 증권사에서 갖고 있는 목표 수치가 있습니다. 목표 주가에 대해서 계리율이 지금 2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는 게 5G의 보급화. 물론 투자자들이 봤을 때 통신주에 대한 5G의 질적인 부분, 퀄리티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품질이 개선되고 앞으로의 5G의 통신망 인프라가 더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의 여력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자세히 살펴보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인적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인적 분할. 만약에 분할이 실제되고 나서 본다 그러면 확실히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상반기 내 인적 분할 안건을 올리게 되고요. 10월에 주주총회를 열고 11월에 이제는 쪼개진 두 회사를 다시 상장하게 되는 이런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SK텔레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또 보는 게 이게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이란 말이죠.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지주체계를 만들기 위한 좋은 어떤 분할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 형태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지주사가 나눠지겠죠. AI를 담당하고 있는 인프라 컴퍼니, 가칭입니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투자, 밸류업을 담당하는 회사. 이 두 가지로 이제는 나눠지게 될 텐데, 이런 어떤 기존 회사와 이제는 분할된 대사. 이 두 회사가 실제로 상승 이끌을, 매프를 상승 이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저는 집중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적 분해라는 부분. 그래서 지주체계로 가다 보면 일단적으로 이제 오너라든지 아니면 기존 회사가 갖고 있는 힘이 그대로 이제는 밸류업을 높이는 데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인적 분할이라는 게 좀 기대치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배당 성향이 높아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좋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 통신주들, 워낙 5G나 앞으로의 사업 개선 기대감은 밑바탕이 되어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과 관련된 이야기,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까지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통신주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가지 이슈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